제2회 대전 영시축제가 오는 9일부터 17일까지 대전 중앙로 일대에서 열립니다. 잠들지 않는 대전, 꺼지지 않는 재미를 주제로 한 이번 축제는 27개 문화공간에서 518회의 공연이 열리고, 군악대와 패션 모델 등의 매일 퍼레이드도 선보입니다. 시는 축제 기간 전면 통제되는 중앙로 일대 차량 정체를 줄이기 위해 시내버스 29개 노선을 우회하고, 목적 교활의 자전거 통행로를 일방통행로로 사용할 계획입니다.